현 시대를 분석할 수 있도록 돕는 한군의 책은 여러분들 삶에 큰 위안과 용기와 지혜를 제공할 것입니다. 어제 조금 혼란이 있었기 때문에 의과대학생 복무 문제 공보위 그리고 군의관 아주 가혹합니다. 군의관은 38개월을 근무합니다. 군인으로. 공보위는 공중보건의료 취약지구의 의료취약지구의 37개월을 근무합니다. 너무 깁니다. 아주 깁니다. 어마어마하게 이름들 깁니다. 오늘 의대생 우리 아들이 이번에 현역으로 갔습니다. 공중보건의로 끌려다니기 싫어서 갔습니다. 군의관은 월급이 220만 원입니다. 거기서 밥값도 떼갑니다. 일반 사병도 월급 200만 원 준다는 판에 이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60년대 기성세대들 진짜 이기적입니다. 나라가 망해가고 있다고 이 나라를 떠나겠다는 의사 아들은 분노합니다. 순수하고 정직한 모범 납세자인데 이 나라의 정치 몰입에 들은 후세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배떼지만 채우려 합니다. 의대 정원하지 말고 연금계획이나 했어야겠죠. 연금계획은 뭐 그 사람들이 더불어민주당이 도와줘야 되니까. 의과대학 정원은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되면 더불어민주당이 얼마나 좋아하는 일입니까.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냥 골로 갈 거니까 내버려 두는 거지 않습니까. 본인이 할 수 있는 건 다른 건 아무것도 없는 거고. 의대생들의 공보위와 군의관 근무기간은 현역병 복무기간에 비해 상당히 길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공보위의 복무관은 37개월입니다. 군의관의 복무관은 38개월입니다. 2개월의 기초군사구원을 포함해서. 이것은 현역병의 복무기간과 비교했을 때 2배 정도 긴 기간입니다. 현역병의 경우 다음과 같은 복무기간을 가집니다. 육군 해병대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 21개월 이러한 긴 복무기간에 대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복무기피현상. 의대생이나 의사들 사이에서 군의관이나 공보위 복무를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역병을 성공합니다. 군 복무를 앞둔 의대생과 전공의 중 75%가 군의관이나 공보위보다 현역병 복무를 선호합니다. 공보위의 감소입니다. 의사 국가시험 합격기간 중 남성은 증가했지만 공보위 외과수는 크게 감소했습니다. 2014년도 2411명에서 979명. 2.5배 정도 복무기간이 긴데 누가 가겠습니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복무기간 단축에 대한 논의가 있으며 일부에서는 공보위와 군의관의 복무기간을 24개월로 단축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직 실질적인 논의 단계에 있으며 실제 정책 변경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젊은 사람들 계속 여러분들은 뭡니까 약탈해야 되기 때문에 바꿔주지 않겠죠. 끝까지 여러분들을 그냥 끌고 가려고 하겠죠. 그게 기성세대 생각이니까. 기가 찬 거죠. 당연히 현역병 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차이가 나게 만들어놔가지고 말이 됩니까? 현역병 기간이 조정되면 당연히 군의관이나 공보의 여러분들 기간도 조정을 해 줘야 되는 거죠. 군의관은 중1을 대의 제대고 공중보건인은 이병 제대입니다. 군의관은 군대의 생활학에 계급이 있고 공중보건인은 훈련병 마치고 보건소에서 일하기 때문에 훈련병 제대로 취급해서 이등백 제대입니다. 1980년대에는 공보위도 장교훈련 2개월을 받은 이후에 중2일감 임강과 동시에 전역 후에 무이촌에 38개월 근무 이후에 제대를 했습니다. 통상 40개월입니다. 해수로 4년을 복무한 겁니다. 84학번 외과의사입니다. 예과 1, 2학년 교련 수료 받았고 1학년 전방 입수했고 2학년 문무대 입수했지만 남들 받는 군복무협대 없이 39개월 근무했습니다. 정말 오래전에 일이지만 지금은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다들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보위로 가는 사람들이 예비역이 될 때 이병으로 가는 거고 장교로 가는 경우는 마지막에 달았던 계급으로 예비역이 됩니다. 1970년대와 80년대만 하더라도 전문의를 맞추어 군대에 가면 대위로 임강했다 소령으로 임강했습니다. 어느 날 육사 출신 누군가가 군의 간의 소령 진급을 없애버렸습니다. 전군의 소령 자리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빼앗아서 자신의 육사 후배들에 나눠주려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원래 복무기는 36개월 넘으면 장기복무수당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군의 간은 39개월 근무해도 장기복무수당이 없습니다. 뭐 알았었다. 잘 살기 바랍니다. 잘 살기 바라는데 제가 이걸 보고 조정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내 이익하고 관련이 없지만 형평에 너무나 어긋나고 의대생들을 너무나 잃어내들 차별하는 조치인 겁니다. 저항을 안 하면 다 이렇게 인간 본성이라는 것이 약탈하지 않습니까? 저항을 하지 않으면. 저항을 하지 않으면 인간 본성이라는 것은 타인을 계속 약탈하는 거죠. 당연하게 여기고 약탈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의로 문제 다루면서 한국 사회의 또 다른 면모를 자주 보게 되는 거죠. 사회가 선진화된다는 것은 모든 면을 합리적으로 바꾸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모순이 있고 불합리한 부분들은 개선을 해나가는 거죠. 그런데 뭐 나라 자체가 이렇게 뭐 그거 하니까 이상하게 돌아가니까 자 여러분 오늘 여러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돼 가지고 광고 하나 여러분들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방송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애리조나 답사기는 그냥 보통 여행사들은 대개 어디를 가서 뭘 먹고 어디서 자고 뭘 보고 뭐 이런 것을 정리했지 않습니까? 제가 특히 미국의 남부 또 미국의 서부 애리조나는 남서부죠. 그리고 이곳은 이제 과거에 이제 금강이라든지 은강 이런 소위 지역들이 많았고 지금도 이렇게 그 유적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죠. 그 다음에 이제 초기에 그런 미국의 웨스트 서부를 개척했던 사람들의 많은 흔적을 볼 수 있고 또 느낄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한 40일 정도 여행하면서 이렇게 느낀 거 본 거 역사적 사실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취재해 가지고 제가 쓴 이런 일종의 문화 탐사기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제 여행 떠나시기보다도 여름에 좀 편안하게 마치 여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볼 수 있는 책을 원하시게 되면 이 애리조나 답사기를 한번 도전해보면 어떠실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방송 마무리 하고 또 내일 새 주제 준비해 가지고 내일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